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공항 패션은 코트입니다 오늘 올 블랙 코트를 입었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일본 수업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맞다 태범 외워야 됩니다 이번 비하인드도 예쁘게 가주세요 날라스트 투 네버랜드 일본 공연 스케줄도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도 밝게 빛나 시간이 지나도 자발선 먹지마 너와나 그..안녕 저희는 이제 출발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요 한국의 분식 먹고 가야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가 되게 정겨운 게 우리가 김포공항에 이게 처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봤어? 오늘 봤어? 근데 손가락 보이는 거 있지? 여기에 빼꼼 나와서 인사하고 왔어요 아 귀엽네 밥을 다 시켰고요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밥을 먹고 또 이제 밥심 아니겠습니까 밥 잘 먹고 좀 이따가 또 봐요 안녕 저는 오늘 공복대입니다 원래 공연 하루 전날은 아무것도 안 먹어줘야 얼굴도 괜찮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혁 PD 자리 대신해서 찍었었잖아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비율도 그렇고 무빙도 그렇고 이 맛이 달라요 예준이는 이쪽 분야의 느낌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되게 혁 PD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래서 어제 잠도 많이 못 쪘어요 예준이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형이 잘 도착했나요? 네 잘 도착했고 이제 저희는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어휴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눈밖에 안 보여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혁이랑 말했지만은 락 챌린지를 거의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졸리고요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스콜 안녕 저희 일본 공식 첫 번째 일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엘린들 많이 또 기다려주고 있을 텐데 멋있는 결과를 보여 드릴 테니까 내주십시오 화이팅 하고 올게요 정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린? SNS에서도 안 봤었는데 술물 영접을 했습니다 아무튼 엘린들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너무 예쁘다 실물이 너무 예뻐요 진짜 안녕 아 오늘 모 컨디션이 아 넘어졌어요 오늘 모 컨디션이 좋아? 좋은데 나빠졌어요 어? 얼굴이 나쁘지 않네요 마부! 글티 챌린지가 올라갔는데 제 배가 드디어 11,000원에 공개됐습니다 다음에 또 엘린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직접 보여주면 좋겠네요 또 저는 이제 목을 조금 더 풀고 준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부터 이렇게 연ㄱ하고 오직 비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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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ed gadda 어떤 부분이 잘생겼는지 어필해주시죠 어떤 거는 잘생겼을지 이 시를 보的是 그게怎么 알려져요 비주얼 좋은 음악 조금 더 도티독이 조금 더 워크 워크 감사합니다 사랑의 꿈이 역사를 이뤄낼 내 입장은 없어 Kiss me baby, kiss me baby, kiss me baby I'm tear down from your soun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대다 보니까 조금 벅차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잔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런 잔실수도 나중에 없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린, 더 좋은 무대 많이 보여줄게. 고맙고 사랑해. 오사카에서 두 번째 스케줄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데님 착을 입었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빵을 몇 개 조금 먹고 운동을 했더니 다행히 별로 못지 않았어요. 나이스! 오늘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미주 투어 갈 때 비행기에서 제가 입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혁이가 제 입에 젤리 넣어가지고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보인다고? 가라아게랑.. 가라하게 먹어 가라하게. 가라하게? 응. 어제 같이 먹었죠? 맞아요. 중심을 먹자. 중심을 먹고. 가라하게는 굉장히 맛있는 거 같아요. 오늘 일정도 화이팅 하고 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밍 오늘 또 미니라이브와 우리 애들과 즐거운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서의 두 번째 스케줄 화이팅 릴리즈 미니라이브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매력 발산해서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의 두 번째 일정을 끝냈는데요 내일은 무슨 스케줄이 있죠? 라디오랑 내일도 미니라이브 내일이 라디오? 투 네버랜드는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끝내줘요 잠깐만 저 양혁 오츠까 렛 양혁인데? 사마데시타 이거 내려온 거 아니야? 오츠까 렛 사마데시타 이제 겨울이라 오뎅도 판다는데 편의점에 일본 편의점 오뎅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밀크티도 마셔야 되고 오츠까스 또 뭐냐? 아우 시끄러워 제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멤버들이 기가 너무 빨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있더라고요 어? 여기 따라야 돼? 용용료 저 나이를 이용하는 용용룡... 롱이 형 어 막 웃어 롱이 형 그게 조용하고 고상한 줄 알잖아요 제일 갈비거든요 제일 기분파예요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오사카에서의 세 번째 스케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릴리즈 미니라이브가 있고요. 드디어 내일 저희 공연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웃기다! 자! 자!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TMI인데 엘링들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편의점에서 곤약 면 같은 걸 뭉텅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될 수 있으면 꼭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뵈어봅시다. 안녕! 저희 이제 또 금방 라디오 일정까지 딱 하고 본 팬미팅이랑 공연도 하잖아요. 저희끼리 또 한 번 대본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엘라스트는 역시 엘라스트다. 엘라스트가 엘라스트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녹화도 이제 잘 하고 왔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긴장한 거 치고는 되게 잘 끝난 거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당장에 달려오겠습니다. 나이스키! 성격적인 팬미팅부터 콘서트까지 시작인데 간바 때 한 번 하고 가시죠. 세노! 가까보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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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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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것이다. 나이스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니 옷에 잉크가 묻었어ㅋㅋ 1분이 남아있어 1분이 남아있어 뱅뱅뱅 뱅뱅뱅 뱅뱅 뱅뱅 팬미팅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요 뭔가 항상 처음은 아쉽네요 그래도 뱅뱅분들이 많이 와서 자랑해주시고 그래서 걔네들 되게 재밌게 했어요 항상 공연이 정말 소중하고 멋진 순간이고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뱅뱅뱅 좀 게임 못하다가 이슈발생 이슈발생 겨이가 또 게임 못하잖아 게임? 겨이 형 무슨 안경을 고양이를 어떻게 안경으로 보여? 나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다음 문제가 안경이었어 그니까 나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근데 미니게임 재밌네 그니까 재밌다 그니까 이 흔적 보이시죠? 종이가 이게 덧칠을 하니까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뚫고 네임팬이 겨이 옷을 터치했어요 저희 멤버들의 의견에서 반응해서 팬미팅에서 무슨 게임을 할지도 사실 멤버들끼리 정해서 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하면서도 저희가 재밌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저희의 공연들이 오늘로써 시작이고 내일은 이제 본 공연 그리고 팬미팅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연이 있을텐데 기대가 됩니다 더 이제 아쉬움 없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숙소 근처 편의점까지 들려서 오늘 저녁 먹을 거랑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구매를 해서 가는 중입니다 형이랑 저랑 똑같이 항상 사는 게 있거든요 우유랑 과자빵 이런 거 하나씩은 꼭 같이 사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예준이다 거울로 인사해주세요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저희 본 공연을 하는 날이라 정보다는 기대나 설렘이 더 크고 너무 잘 해내서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오늘도 하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어제도 했던 팬미팅 장입니다 저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 이응원봉 이래요 요즘 아주 덤모를 또 우리 엘링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덤모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밥도 꼭 챙겨 먹고 오시고 같이 놀려면 힘을 내야 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와야 또 신나게 놀 수 있어 알겠죠? 안녕 알겠죠? 다음 손노빛 아이콘 존맛 원숭이 원숭이 와이오 원숭이 왜 이렇게 쉬워? 아 근데 내가 저 표현하는 걸 잘 아는데? 아 근데 나무넬보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엘릭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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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와 헬리오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뮤직끝 뮤직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를 다 마친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실수 그런 거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오늘도 만관부 만사부 자라보겠습니다 한참은 어느 시간 수없이 흐려왔어 너에게 닿은 길 귀여운 원준이가 자기보다 귀엽다고 생각하는 멤버는요? 귀여운 멤버는 백결입니다 좋은데 아이들 애교 애교 문 각자 제일 잘 잇는 신체보이 자랑해 주세요 각자 Klein bonito 우리 pregnancy 눈 눈! 네! 고치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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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미 베이비가! 고큰 고큰 데스요! 많다! 저는 여기가 근육이 많답니다. 자랑끈! 나에게 맞춰서 베이베스 오케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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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왜? 획득한데 뭔가 재밌었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공연을 송학리와 잘 마무리하네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나도 나도. 저는 굉장히 무대든 진행도 잘했는데 오늘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 제 앞에 있어요. 거랜드를 잘했어. 나는 오히려 형 괜찮았어. 아쉽긴 하지. 더 만족할 수 있어서 아무튼 잘했어 잘했어. 전에 거랜드 첫 공연이 끝이 났는데 내일 오사카 맛봉까지 한번 잘 해보고 아무튼 저희 잘하고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목을 더 풀어야겠다. 목 풀고 있는 원혁입니다. 저 영원봉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엘링들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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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결이의 카피바라 사랑이었고요. 이제 곧 들어가야 돼서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 엘링들이랑 팬미팅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하얗고 심장 뭔데? 아 근데 웃긴 게 예준이 더 모르네. 정답은 아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아 우와 가만 잘해봐 잘해봐 어떻게 봐. 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몇 분 남았어요? 하하하하하 스키즈샘퍼의 백도 하하하하 1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귀여웜이 귀 귀 귀요미 4 4 4 4 나이투키 아 엘링들의 영락법이 어제보다 더 커져가지고 그니까 되게 고맙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렉. 너무 많이 다녀왔어. 계속 삐삐삐삐삐삐삐삐 이제 문지르면 과시들이 연해져가지고 됐거든요 이러면 laund sam nuclear 좋아요 일 엘라스트는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말한 부분인데 이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된다라고 서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험난할 수도 있지만 같이 재밌게 걸어가 줬으면 합니다 항상 저희와 이 행복한 시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어지는 도쿄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엘라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았어 또 오사카에 와주신 엘린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오사카 올 때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때는 더 잘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오사카 너무 고마워요 오사카 다이수기 아리가또고자이머스 바타이마쇼 아스카 아스 mandated 아스카 아스카 감사합니다.